새로운 다원주의 상황 하에서 경영자들은 공동선에 대한 관심과 그들 기업의 존속에 위한 특별한 사명의 추구를 서로 조화시켜야 합니다. 권력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경영이 갖는 권력은 경영 외부의 정당성을 초월하여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기업은 사기업으로나마 사회적 기능 즉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태프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태프는 분석을 하고 계획하며 지식을 공급하고 정책을 설계하며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관리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스태프의 업무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델 중 우선순위를 따져 몇몇 과제의 국한에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스태프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목표와 기한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의 목적과 목표, 마감 시연 등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스태프를 만들고 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운영 능력이 부족한 스태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없게 되고 이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며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스태프를 관리하게 된다면 경영진의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